야 저기서 적찬호가 알려줘? 이렇게 줌 땡기고 이 몸을 안 내뱉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 어때? 개꿀팀 인정? 얼굴 보이네 과연 콩천은 이 게임을 치킨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어? 죽었나? 하지만 이 녀석을 쏜 건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 놈을 찾자였다 아 깜짝이야 어? 썸빙을 류 두 아따 땡맨? 아따 땡맨? 살려라 어? 연방 형! 형! 진짜 좋은 생각 있어요 락차로 밀어버리는 거 어때요? 아주 굳아이대다 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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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벌 Naj긴 루 빌리 빌리 빌 빌리 아 시 ب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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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기 X된 것 같아요. 총이 없어요. 잘 가시고요. 제가 갈 것 같아? 내가 망할 것 같아? 둘 다 나쁜 사람이라뇨. 저희가 언제? 아아! 쟤 간다 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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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간다 갔다. 영명아 형 지금 살리러 가면 사냐? 예.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바로 간다 그럼.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. 형 지금 포지타 갔다. 쟤는 싸운다 쟤는 싸운다. 이걸 살리러 오네? 와아! 갓콩천! 와 미쳤다. 이 형이 원래 이렇게 잘했었나? 원래 잘했지 인마. 바다라 짱 맨! 나이스! 아야 하나 있다. 왓더 팍가 유 주인 맨! 넌 거기서 그걸 그렇게 들어가니? 각폭. 과 동시에 들어가서. 시야를 차단하고. 어머. 아하. 예스! 갑자기 선정적인게 아니라. 야 고추가. 고추가 선정적인다구요? 너 고추 안 먹어? 너 고추 먹냐? 형 고추 안 먹어요? 너 먹어? 저 성냥 고추 잘 먹겠습니다. 그렇답니다 여러분. 연락 주세요. 연락을. 연락을 왜 저 성냥 고추 먹는다거니. 아 그래. 고추 잘 먹는다고니. 으아악! 워스업 베이비? 워스업! 워스업 맨? 앱박이네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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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둘째 거세요! 앙 나있다! 아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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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!